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루틴 쉐어링 엘레나입니다.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려가요 개념이에요. 고려가요란 고려시대의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서 장가, 소교, 그리고 여요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장가는요. 길창해서 그냥 긴 노래고요. 소교는 이제 평민의 노래다. 속색, 평민의 노래다. 그리고 여요는 고려, 려, 려, 여요. 고려의 노래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원래 민간에서 굽이 전승되던, 입에서 입으로 내려서 전해오던 그 민요의 일부가 고려말의, 언제? 고려말의 궁중에 그런 소각가사로 수용이 되었다가 흥민정음 창제 이후에 성종 때 이를 들어서 이제 여러가지의 기록이 되면서 문자로 정착이 되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악화개범이라는 것도 있고 시화학보라던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원래는 민간에서 굽인 전승이 되는 그런 민요였다. 근데 이제 그중에 일부가 고려말의 궁중의 그런 음악으로 수용이 되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뭐 후렴구라는 것도 붙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청산별곡 같은 거 보면 뭐 그 끝에 얄리얄리 얄랑쇼 얄라리 얄라바 이런 후렴구가 붙어요. 근데 이 후렴구는 전혀 그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궁중의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뭐 일어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훈민정금 창제 이후에요. 이전 아니에요. 이후에 성종 때에 이르러서 문자로 정착하였다. 이 성종 때에 이르러서 악학개범이나 시화학보드 등에 기록되어서 문자로 정착되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고려가요의 특성. 작가는요. 일단 대부분 미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계층적인 분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 귀족은 뭘 지었다 했죠? 이쯤 되면 외워야죠. 그쵸? 귀족들은 경기체가라 만들었고 우리 고려가요는 바로 우리 평민들이 만들었는데 평민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냥 부르던 노래였고 이걸 기록한 거는 평민들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평민들은 문자를 거의 다 모르기 때문에요. 평민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기록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지은지도 모르겠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거는 모두 다 미상이다. 되게 극단적일 거 아니에요. 모두 다 미상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 정도는 누가 지은지 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몰랐다 이거죠. 또 내용은요. 이제 평민들의 아까 평민들이 썼으니까 평민들의 진솔하고 솔직하고 소박한 그런 생활 감정. 이게 대주된 내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남녀 간의 뭐겠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별의 뭘까요? 이별의 정안. 그리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자연에 대한 예찬. 등을 이제 소박하고 또 솔직한 정서로 표현하였죠.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는데 이제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사상. 유교사상의 청리학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유학자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이를 이제 남녀 상률지사라고 하면서 문헌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러한 사리부제. 사리부제의 원칙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막 남사스러워. 그게 뭐야. 어떻게 남사스럽고 야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리부제의 원칙 때문에 많은 고려가요가 또 전해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고려가요의 형식은 어떠냐면요.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문부. 그러니까 그냥 박자를 치시면 돼요. 사러리 사러리 낫다. 이런 식으로. 뭐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런 식으로 사문부. 세발자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문부 형식의 분연체련이 나뉘어져 있다는 소리죠.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런 형식의 분연체 형식을 가졌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 항상 이해가 중요하죠. 예외적으로 사무국과 같은 비연시. 비연시는요. 연이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분연체는 분절이 되어 있어요. 연이 분절 나뉘어져 있고. 비연체는요. 그냥 없어. 비 없다. 그냥 쭉 이어져 있다. 근데 이건 예외고.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사문부의 분연체였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율조는 굉장히 다양했지만 3, 3, 2조가 많이 나타난다. 또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후렴구. 이 후렴구나 조흥구 다 똑같은 말이에요. 흥을 돋구는 그런 거. 그리고 또는 감탄사 등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당대에 이제 이 평민들의 낙천적인 흥을 돋구우려는 신나신나 하려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수록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수록은 시용형 악보. 라는 문헌에 총 2편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악학괴봄도 4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악장가사에 8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려가요의 의의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면요. 마지막으로 고려가요는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였고요. 문자가 정착하기 전까지 구비전승이 되었어요. 구빈전승이 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리듬의 결을 잘 살린 문학이에요. 이러한 운율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진솔한 생활감정을 때로는 소박하게 그리고 때로는 세련되게 잘 표현했다고 한마디로 그냥 잘 썼다는 거예요. 세련되게 표현하면서 풍부한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의의까지 다 살펴보면서 고려시대 문학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쑥 한 다음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려시대 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고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다. 통일신라의 멸망 이후부터 조선 건국 이전까지 그때 상상된 문학 그것을 총괄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문학이라 부른다. 그리고 고려는 불교를 국교를 하였고 중국과의 활발한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융성기를 맞이하였다. 고려시대 문학의 특성은 아까 그 국교였던 불교의 융성과 과거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학문학이 발달했고 그거랑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문학이 위축이 되어면서 우리의 이제 고유 정용시가인 향가가 소멸을 하였고요. 고려 초기에 또 귀족문학과 이제 평민문학으로 계층적인 분화 양식이 보였는데 귀족계층은 교술 장르인 경기체가 나 람보르기니 샀어 나 내일은 뭐 살 거야 하는 그 자기 자랑하는 책에 대한 자부심 자화사찬을 드러내는 그 경기체과를 창작을 하였고 그거랑 반대로 완전 반대로 평민계층은 서정 장르인 고려가요를 지어서 솔직한 생각감정을 드러냈다. 근데 이렇게 양분화된 귀족문학과 평민문학은 고려 중엽에 발생해서 고려 후기에 완성되는 최종 보스인 누구? 시조로 인해서 통합이 되고요. 이제 시조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형식상 완성은 고려였고 유행은 조선이었다는 거 그리고 구비전쟁이 되던 설화문학이 기록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발생한 소설의 전당개행 폐화문학과 가전체문학이 등장하였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아까 평민이 지었던 고려가요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고려가요는 아까 그 평민들이 부르던 무인조적 시가로 긴 노래를 뜻하는 장가, 평민의 노래를 뜻하는 소교 그리고 고려의 노래를 뜻하는 여요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고려가요는 원래 민간에서 구비전쟁을 원래 입으로 부르던 그 민요의 일부가 나중에 고려 말에는 궁죽의 소각가서로 수용이 되었고요. 또 훈민정음 창제 이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종 때에 이르러서 문자로 정착이 되었어요. 그 다음 고려시대의 고려가요의 특성에 대해서 보면 작가는 보통 문자를 모르는 평민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 미상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내용은 이제 진솔한 생활감정이 줄은 내용이어서 남녀간의 사랑, 이별에 정한, 자연에 대한 예찬 등을 솔직하고 소박한 그런 정서를 표현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뭐다? 남녀간의 사랑이었다. 왜냐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아까 성종 때에 이르러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이 되었다 했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학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창열시사라고 해서 이 사랑을 노래한 작품을 많이 문헌에 기재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리부자 원칙 때문에 전해지지 못한 그런 고려가요가 많아졌고요. 넘어와서 형식으로 봤을 때 고려가요는 일반적으로 삼음모의 분연체 형식을 지녔어요. 분연체라는 건 연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삼음곡과 같이 비연시, 연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쭉 이어져 있는 시도 존재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삼음모의 분연체 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율조는 다양했지만 삼삼이조가 많이 나타났고 또한 후렴구나 조흥극, 흥을 돋구는 그런 극, 간탄사 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당대 평민들, 이 작가들의 낙천적인 성격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록이 된 거는요. 시유학, 악보, 악학궤범, 악장가사 등의 수록이 됐고요. 의의로는요. 고려가요는 이제 평민들이 부르는 노래로 문자가 접착되기 전까지 구빈은승되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리듬의 결을 잘 살린 문학이고 이러한 운중적 특성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상에서도 굉장히 소박하거나 세련되게 정서 그리고 진솔한 생활감정을 풍부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 문학은 진솔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리뷰를 해봤는데 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이 빈칸 종이를 자기가 혼자서 채울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